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쥬 오늘할 오늘할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바로 스피드런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레디 뚜뚜 고 나 나 띵 좋아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픽 짱 넌 할 수 있어 픽식 짱 넌 할 수 있어 치크치크 아 근데 나는 요즘 도어자면서 이 스피드런 말고는 다른건 기본 모드 이런거는 재미가 없어 큰일났죠 큰일났죠 도어즈투 빨리 업데이트 해야되죠 아 뭐 온다 뒤에 뭐 온다 아 뭐 온다 숨 오케이 뚝뚝아 아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나왔으면 좋겠다 어 그래야지 어 50층 50층 똥개 50층 똥개 딱 그거 한 다음에 그거 하이드 버그 쓰면 돼 왜 이러는 걸까 후우 후우 깜짝아 알겠죠 어 러쉬 또 온다 응 러쉬 응 러쉬 계속 가봐 응 러쉬 계속 가봐 난 밑에 내려가서 레버 찾고 왔지요 너무 쉬워 지금 시간 아끼는 중 시간 진짜 완전 아끼는 중 완전 빠른 중 갈때 딱 딱 저런 저런 어 저런 옷장 아니 서랍 싹싹싹 열어가지고 빨리 열어가지고 아이템같은거 빨리 파면 하는게 좋죠 뭘 꺼나봐 안녕하죠 뭘 꺼나봐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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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블 하지마 어 로블 로블 맘게임 로블은 지금 봐 피익장 하는거 구경해 숨아 빨리 지나라 어 뭐야 쟤 뭐야 어? 뭐야? 방금 내 어? 쟤 방금 이사 일로 일로갔는데? 어 뭔가 눈이 마주쳤죠? 러쉬랑 이상한 러쉬랑 눈이 마주쳤죠 오오오 오 뭐야 뭐야 나오 으어어양 빨리 가야되 에어놔 저기다 문이 열렸다 문이 열렸다 으어어엑 헉 쪼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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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을 열고 셋 땡땡땡 빨리 가야 돼 빨리 지금 몇 분이지요? 몇 분이지요? 아 빨리빨빨빨리 가야 돼 슉슉슉슉슉슉슉 어디야? 어디야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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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마 레버 좀 빨리 발견했죠? 나이스 쭉쭉 가 쭉쭉 가 19만 암! 손전등이 안켜져 켜줘 그렇지 아! 이.. 귀찮은 곳이다 아 나 이제 락팩 다 썼는데? 큰일 났죠? 큰일 났죠? 온다 러.. 러시 지나가? 러시 지나가? 쭉쭉 가 쭉쭉 가 22층인가? 괜찮죠? 괜찮죠? 아 나 근데 진짜 큰일 났다 아이템이.. 아이템이 너무 조금 있어 서랍을 진짜 이게 잘 열어야 돼 원래 방금 판 같은 경우는 할렐루야프탄 벌써 두 개 들고 있었는데 인정하죠? 지금은 약간 운이 없다 이렇게 초반에 할렐루야프탄 안 나오잖아? 오.. 좋아 할렐루야프탄 안 나오면 계속 할렐루야프탄 안 나온다니까? 지금 한 개라도 나와야 돼 빨리 나와 빨리 할렐루야프탄 구시지요 나 지금 괴물들 괴물들 어? 괴물들 없애야되죠? 이.. 애성이 괴물들 그냥 없애야되죠? 큰일 났죠 큰일 났죠? 롤롤롤롤 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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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물약이 아니었네? 눈이었죠? 뭐야? 왜 날 낳을까? 아 아까 괜히.. 아 트림마인 괜히 실험한다 해가지고 아.. 아 내 할렐루야프탄 두 개랑 내.. 내 기록.. 기록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깼어야 됐는데 아깝죠 아깝죠 물 끊어봐 물 끊어봐 땡 좋아 그래도 돈은 골드는 착실히 모으고 있죠? 벌써 820골드야? 씻고빠 씻고빠 그 똥차 언제까지 끌고 올거야? 진짜.. 그 똥차로는 절대 안되죠 그 똥차는.. 아구 아구 어 비타민 뚜껑 열려있다 이거 뭔데? 비타민 뚜껑 열려있어? 씻고빠 그 똥차 팔아가지고 우리 로봅스 이메트다 하자 그 똥차 그 똥차 팔아가지고 나 잡지도 못하는거 뒤로 가도 깨잖아 어 똥차 뒤로 가도 깨잖아 언제 올거야? 언제 올거야? 어째까지? 어깨 주벌 조개 아이구 아이구 어! 물 끊어봐 물 끊어봐 바로 깨죠? 바로 깨죠? 아.. 이번 방은 열쇠방이 많이 나오네? 열쇠방 많이 나오면 진짜 이거 엄청 운 없는건데 어디있어? 으앙 아.. 물 끊어봐 달려 아.. 물 끊어봐 달려 달려 스케이트 슉슉 아니 스키 아 엠브씨다 엠브.. 엠브씨 뭔데? 엠브씨 뭐야? 진짜 운 없다 이번 판 이번 판 진짜 운이 없죠? 문이 너무 없어도 엄청 없어 아 엠브씨 그리고 너무 느려 어? 일반 모드에 쓸 때는 그냥 확확확확확 오는데 끝난 줄 알고 나가다가 바로 줄게요 이거 그리고 이거 엄청 느리게 하고 어? 막 6번 7번 왔다갔다 그린다니까? 막 8번까지 왔다갔다 그려? 이거 진짜 너무하죠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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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죠? 해치웠나? 해치운거야 안 해치운거야 해치웠나? 어? 오케이 됐다 어? 끝났다 끝났다 벌써 7분이 넘었어? 아니 뭔데? 뭐야? 아니 이건 또 웃음머금디오 아하핳 야 똥개가 안보여 뭐야 야 너무 어둡잖아 이거는 어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제발 제발 난 나 왜그래 나도 왜그래 나도 왜그래 한번만 살려주쥬 나한테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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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이거는 아니 이건 뭔데 아니 이건 뭔데 아니 아니 이거는 어이가 없네 잠깐만 너 뭔데 너 일로와봐 아 이건 면담 한번 해야겠죠 아 이건 면담 한번 해야겠죠 이거는 진짜 나 처음봐 뭐야 나 여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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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뭔데 이건 무슨 버건데 진짜 나한테 왜그래 여기 설마 문통가자마자 죽이는거 아니야 왜왜왜 왜 그러는데 가만있어 쉿 똥개 쉿 앉아 앉아 엎드려 그렇지 가만있어 기다려 기다려 아 잠깐만 아 야 문 안 열어져 아 아 근데 이게 뭐야 진짜 이건 어까다 이거는 내 이거는 너무하다 진짜 이거 안 들어가진다 야 이거는 아니 이런 게임이 어디있어 방법 하나가 있다 방법 이게 잘 봐 이게 바나나로 넘어가는 방법 하나 있거든 아 근데 내가 먼저 죽을거 같은데 이 바나나를 발로 차야돼 바나나를 저기 발로 차야되는데 빨리 차 바나나 빨리 차 빨리 차 바나나 차서 넘어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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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발로 차 바나나 발로 차 바나나 발로 차 안 돼 망했다 망했다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똥개도 여기 꼈나봐 못 움직인다 와 진짜 하하 슬프다 여기 혼자 지구본이나 돌려야겠다 여기 한국이나 찾아볼까 대한민국이 있는지요 여기 한국 있나? 대한민국? 한국 어딨지? 뭐야 한국 어딨어 이거?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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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없는거 같은데? 아 몰라 한국이 중요 한국도 중요한데 지금 난 호텔이 갇혔다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? 이거 무슨 버그 쓸 수 있지 않을까? 재밌는 버그가 하나 있을까? 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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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했어 여기 바퀴다 아 진짜 안해 안해 아니 안해 아아아아 아아아아악 씩.. 이러는게 어딨어 진짜 나 내 삼십 로봇둥 어디갔는데 그리고 49번째 죽었대 무슨 소리야 나 똥기한테 죽었는데 50번째까지 갔는데